와우 영하의 날씨 꽁꽁 얼어붙었네 세림씨 저 차 어디 가는거에요? 인천 더벤 가는 차입니다 아 인천 더벤 아트원 지사 요즘에 차 많이 판매되네 이렇게 아트원 전국지사를 통해서도 글로벤 하이리무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오늘은 영하의 날씨 이렇게 대기중인 차량도 있고 오늘 출고 차량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아우 추워 와우 역시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와야만 이렇게 맑고 쾌창한 하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트원 본점 어프로치 연습장에 이렇게 눈이 살짝 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영상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얀 눈과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이렇게 하이루프 디자인 아직도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출고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2022년도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비교 선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을 보이고 있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는 대부분 외장은 비슷합니다 자 본 차량 실내쪽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목처럼 요트 같은 분위기라고 했는데 한번 실내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렬쪽 오픈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새들 브라운 컬러와 이렇게 비교도 한번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코튼 베이지 컬러에 이렇게 크림베이지 풀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모진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석에는 현재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크림베이지 컬러로 코튼 베이지에 완전히 분위기 바꿀 수 있는 방법 리모진 시트와 풀트리밍 물론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실내 분위기 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디럭스 리모진 시트를 하는 이유 이렇게 실내의 분위기 변화도 좋지만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버킷이 있어서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림 운전 시에 이렇게 동승석 승차자 그리고 운전석 승차자 모두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은 순정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바닥 쪽에는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일렬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일렬 쪽 분위기 어떠신가요? 이렇게 요트 같은 화려한 분위기 네이비 컬러 크림 베이지 컬러 또는 코튼 베이지 세들 브라운 컬러 모두 디럭스 리모진 시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디럭스 리모진 시트 없이 순정 상태로 타도 나름 예쁩니다 자 다음은 1열과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가면은 요트 바닥 즉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크림 베이지의 로우 브라운 컬러도 나름 잘 어울립니다 요트 같은 분위기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아주 유리합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요트 바닥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열 쪽에 역시 디럭스 리모진 시트 크림 베이지 컬러 그리고 목 쿠션 측면 쪽에는 이렇게 도화 트림 풀 트리밍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2열 다시 한번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측면에서 어떠신가요? 요트 같은 분위기가 나나요? 패밀리카 1번지 그리고 9인승 그대로 유지한 시트 2열의 순정 상태 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하대는 블랙 그리고 측면 쪽의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상하 작동하며 햇빛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이중 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측면 쪽 이중 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 설명에 이어서 상부 쪽 올라갑니다 아트원의 정말 정말 자랑이죠 2022년도에도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야 될 하이루프 디자인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사이에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차량은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드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죠 그리고 센타 및 측면 쪽에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등 부품은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아주 쾌적한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 두 구조가 자랑인데요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면 여름에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에 이중구제 허니콘 블라인드 그리고 본 차량은 1열 2열 풀트리밍과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모진 시트 측면 쪽에서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으로 가서도 나머지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아우 추워 날씨가 추워서 손이 아주 떨립니다 자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동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루머진과 다르다고들 설명을 했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되는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042825의 7755 2022년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속 쪽 오픈했습니다 후속 쪽에 상부 쪽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은 이렇게 허니콘 블라인드 블랙 하대에 이렇게 캠핑 등 내재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만 올려주면은 이렇게 캠핑 등이 들어옵니다 즉 야간에 트렁크 쪽에 정리할 일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며 상하 작동하는 이중구지 허니콘 블라인드 이렇게 오픈했을 때는 기아 순정 하이루머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확실히 다릅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4열의 싱킹 시트 유지한 상태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2열의 독립 시트 1열 즉 2, 2, 2, 3 9인승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고요 이렇게 통로석 요트 바닥 보고 있습니다 자 페미리카의 1번지죠 역시 카니발은 2022년도에도 페미리카로서는 가장 인기를 누릴 수가 있으며 이렇게 9인승 상태를 유지를 하면은 각종 세제 혜택부터 버스 전용도로까지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검사 시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뱃속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크림 베이지 풀트리밍까지 해주면은 정말 실내 쪽 요트 같은 분위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에서도 역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랑 한 번 더 해야죠 자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면 상당히 서운합니다 왜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모두 볼 수가 있고 더불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 이상은 이렇게 시청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후석에서 봤을 때의 실내 분위기 그리고 2223 9인승 유지헌 차량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보다 빠른 출고 즉 선주문 자녀 차량도 아트원에 다수 있고요 계약 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면 품에 안길 수가 있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리폼 취향 존중 모두를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와우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서 떨릴 정도인데 참고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